웹마스터라고 나오는데 웹사이트 관리자를 뜻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웹마스터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웹마스터들은 I currently using cookie 진행시제가 수행된 거고요 웹마스터들은 현재 쿠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용법으로 사용됩니다 디테일드는 완전 형용사라서 상세한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상세한, 어부에 대한이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어부고요 사용자와 그들의 브라우징 습관 우리나라만에서도 요즘은 브라우징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롬이라든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해서 인터넷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 그런 걸 브라우징이라고 하죠 사용자와 그들의 브라우징 습관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들을 개발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쿠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ach click 각각의 딸각은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 On a particular page in a website 웹사이트에서의 특정한 페이지에서의 각각의 클릭은 Is added to the profile maintained by webmaster 그래서 그 프로필에 수동태죠 더하여집니다 메인테인드, 여기는 뒤에 명사 목조가 없으니까 pp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웹마스터들에 의해서 관리, 유지되는 여기서 메인테인은 관리되는 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웹마스터에 의해서 관리되는 프로필에 더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클릭 클릭 하잖아 이제 어떤 거 볼려면 누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뭘 누르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은 여행이 되시니까